원소희님 어머 안경도 못 잡으라 의자? 의자까지 필요해요? 누가 앉는거에요? 키타가 앉는거에요? 나마이네스코 자 여러분 트윗곡을 들어볼텐데 박수하고 계시면 우리 조현준님 원소희님 트윗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여러분 한달동안 어르신들 건강하셨어요? 아 저도 한달동안 여기오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너무 좋구요 좋은시간 하시고 우리 또 12월달에 또 찾아뵐게요 박수 한번 주시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의 곁에 당신이 내려둔 너나 한비에 얼마나 그릇들을 흘렸는지 모른다 사랑해 당신을 정말 사랑해 당신을 널 나갈 위해 사랑해 당신을 정말 사랑해 두 분의 박상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인천주님 원서인 인천하에 두 인천하에 계십니다. 우리 인천하에 우리 인천하에 우리 인천하에 우리가 악마다 사랑이 보고 싶은 내 사랑 너의 여신을 오늘의 여성 사랑을 당신은 오늘의 여성 사랑 사랑해 당신은 정말로 사랑해 사랑해 당신은 정말로 사랑해 네, 너무 악성 주세요. 사랑이를 표했으라니까 와, 멋지다, 멋지다. 수고하셨습니다.